매치를 좀 많이 해주셨더라구요 거기서 느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연습 안하면 아 잣 되는구나 어 마커로 MKT 위급할 때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줬네 MKT 마코토도 꽤 재밌습니다 아우 BP 뭐야 다들 뭐냐 마그마냐 용암이냐 고인물 중에 상고인물 뭐 그런거냐 잠깐만 일단 게이트 빛이 게이트 잡아주고 지상 더블 지상 입검 아 잠깐만 아 맞다 오케이 넙지상 아아 아아 정말 나 넌 한 번 이개껏 내보자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아 모발 방역은 내가 웬만하면 안 쓰대 아이고야 아이와 아이고 아아 아아 아아아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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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우 아 근데 BP로는 마코토 순위가 지금 1번 서버에서 5등이랑 둘이에요. 울스파는 국기별로 순위가 갈려져 있거든요. 아 저거 서서 막아야 됩니다 원래. 어디서? 어디서 지릅니까? 어디서 지릅니까? 빠지고, 당공 당공 당공. 아 개지 났겠다. 검함 써야됩니다. 검 써주지. 검 좀 써주지. 강당 이가인데! 아... 오! 살았어? EX 성형평. 뭐 써야되나? 아아아아아아 아... 저 게이지 하나가 너무나도 아쉽다. 와... 견자타임이다. 아 견자타임이 확실히 너무나 많이 오는데. 아... 덜 덜 덜 덜 덜. 일단... 와 갑자기 진이 확 빠지는데. 그만큼 강렬한 상대라는 얘기겠죠. 어... 불스파4는 랭킹매치 한 번만 더 뛰고. 요거 마지막 하고 스파5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왔어! 아... 아... 다음에... 좀 이른 시간에 제가 게임을 할 수 있을 때. 그... 게임을 할 수 있을 때. 방송을 할 수 있을 때. 스파4는 스틱을 가지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얘는 패드로는... 적응은 많이 했지만, 질겜 이상 레벨로 올라가면 패드가 필수... 아니 저기 스틱 필수야. 이렇게 거리 싸우면 잘해야 돼요. 황영권. 백댓이. 백댓이. 빠지고. 밀고. 황영권. 공굴. 앞 밀고. 강단공. 밀고. 밀고. 빠지고. 익스. 황영권 준비해. 황영권 준비해. 백댓이. 백댓이. 황영권이. 아이 짤다. 예 필수. 응. 교류인 이거 필수. 어디서 씨. 어디서. 이게 바로 블락스트리니죠. 그렇게 되면은. 케이요. 어디서 익스 람을. 익스 오로시. 오로시래. 니서. 와. 살았다. 백. 백. 자 он. 단. 확 că sind they not that bad. 원래는 저거보다 더 안프게 때려야돼요. ,icki curriculum, 까잠. 뜨거. 오모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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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 선 path. 선 path. 선 path. 타이밍이 나와야돼. нез다. 선 path. 삐기 역가 resurrection. 수 DS path. 그냥 역가드네. 익스 당구. oup farm. 화 Europ advancement. 점프하면 둔가? 자 어디서? 어디서 잡으려고? 케이오! 여러분 드디어 이겼습니다. 리벤지를 해갖고 드디어 점수 한번 가지고 가네요. 이제 기분좋게 끄고 스팟파이프로 도망갑시다. 도망가야돼 이거는 아 이 맛에 단을 합니다. 보람이 있네. 자 전쟁게요. 다음에 봐요. 비겁하다 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근데